저희 부부는 치킨을 못 먹어요 그래서 작은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부부 먹어봐 왜? 뭐 치킨? 다른 강아지들은 환장해서 먹는다는데 너무 안 먹어 국놀이 할래? 치킨 먹을래? 공놀이 할래? 치킨 먹을래? 뭐야? 공놀이 할래? 치킨 먹을래? 어떤거 할거야? 치킨 먹을거야? 어떤거 할거야? 묶어! 자! 자 먹으래 짜잔! 치킨을? 공놀이 할래? 왜 안먹어? 그거는 치킨보다 공을 더 좋아하나봐요 그러면 이 말린 치킨 먹을래? 생땅 먹을래? 무한한 생땅 무한한 생땅 걱정 없이 구워서 줘야될 것 같네 이런 뼈는 말고 아니 생닭을 먹어야지 너가 뼈가 좋아진대 그래 정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